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돼서 타임 이슬 많이가 아니라 타임 이슬 표 아닙니까? 귀한 시간 내주셨습니다. 자 이번 선거에 왜 출마하셨는지 배경 이유부터 좀 들어볼까요?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울주군 국회의원 후보 이선호입니다. 고작 대통령 한 사람 바뀌었을 뿐인데 겨우 2년 만에 민생이 무너졌습니다. 높은 물가에 서민들은 하루하루 힘들어 하는데 대통령은 대파 한 단에 875원 한심한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정권 심판만이 무너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울주군의 민심도 이제 정권 심판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 이선호가 정권 심판에 앞장서겠습니다. 네 자 이제 이선호 후보만의 경쟁력 왜 이선호 후보가 이번에 당선이 돼야 되는가 그 이유가 되겠죠?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저는 울주군에서 쭉 자라왔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군대 3년 외에는 울산을 벗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울산과 울주군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또 그 와중에서 제가 울주군수를 하면서 울주군 구석구석 그리고 울주군 행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서 제가 민선 7기 때 산재권 공병원을 울주군에 유치해왔고요. 또 농산물 도매시장도 울주군에 유치해왔습니다. 그래서 공약 이행률도 96%로 제가 전국 지자체 중에서도 아주 좋은 성과를 냈다고 평가하고 있고요. 저는 다른 서후보와 달리 울주군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강점을 갖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유권자들을 많이 만나고 계실 텐데요. 지역의 유권자들이 이선우 후보를 만나면 주로 어떤 얘기들을 많이 하시던가요? 저는 울주군수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정말 군수라기보다는 옆집 아저씨 같다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 이유는 제가 울주군이 경직된 수직적 문화를 수평적으로 돌렸다는 거 자부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아주 편안하다. 그리고 한 번 결정하면 끝까지 밀어붙인다. 이런 좋은 이미지를 들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군수를 하셨기 때문에 울주군 지역의 시급한 현안들을 아마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지금 제일 시급한 현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일 시급한 현안은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울주군에 제가 군수를 하면서 혐오시설에 관련해서 소송이 4건이 있었는데요. 4건 다 승리했습니다. 첫 번째 상북의 아스콘 공장 한 건과 그리고 온양의 두 건의 래미콘 공장 두 개를 소송이 됐고요. 또 한 건은 삼동에 의료 폐기물 들어오는 것을 제가 막아냈습니다. 더 이상 울주군에 주민동의 없는 혐오시설은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서범수 후보나 저나 똑같이 남북권 10만 정주권 도시를 이야기하는데 이 10만 정주권 도시의 바로 인접배 한 지역에 산업 폐기물이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군수 시절에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개혁위원회를 거쳐서 불가처분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완전히 어떤 경우라도 저는 막아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울주군은 정말 교통약자들이 많이 사는 곳이고요. 울주군이 울산시의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면적이 서울시의 1.2배나 되는 넓은 곳입니다. 굉장히 넓아요. 그런 과정에 지금 버스 노선을 개혁하고 있거든요. 울산에서. 그런데 집권 여당의 후보들이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냥 우리가 이 부분 개혁에 대해서 반대를 하니까 마치 우리도 그러면 반대한다. 이 정도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집권 여당의 후보라면 그리고 같은 시당 시장 같은 군수라면 사전에 협의하고 협상해서 주민들이 이렇게 붕괴하지 않을 때 먼저 협상으로 끝내야 될 건데 주민들이 붕괴하고 또 야당이 반대한다니까 이제 나도 반대한다. 이런 이 잘못된 것을 지금 국민의 보보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건은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이제 울주군인들이 궁금해하시고 울산 시민들이 좀 궁금해하는 걸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울주군에 여러 현안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군수 하실 때도 그랬고 계속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신분산 케이블카 말입니다. 군수님의 아 후보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이 케이블카 문제는 민선 1기부터 민선 6기 거의 20년 동안 국민의힘 전신들이 울주군을 울주군 군수를 다 했거든요. 그리고 거의 다 국회의원들도 다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18년 만에 낙동강 환경관리청에서 부동의 처리를 받았습니다. 제가 군수 시절에 이 문제를 다시 수면을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울주군 행정과 울산시 행정에서 직접 나서는 것은 이걸 중간에 잘못하면 포기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 이 민자유치 방식으로 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거든요. 제발 지금의 울주군수 그리고 국민의힘 국회의원 시장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을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치적 이용을 하지 않고 제대로 주민들과 또 반대하는 시민단체 통도사하고 제대로 협의해서 제대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추진하는 데 찬성한다는 말씀. 자 22대 국회의원의 당선이 되면 천하 없어도 이것만은 꼭 이뤄내야겠다.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공약 가운데 대표적인 공약 좀 한 두 가지 말씀해 주실까요? 울주군이 아니 울산시가 제일 취약한 것이 의료입니다. 의료? 네. 의료 시설이 너무 취약한데요. 제가 군수 시절에 산재공공병원을 수십 년 당 못하던 것을 울주군에 유치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 울산시 울주군의 의료를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민선 8기 들어와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했던 울산 의료원이 에타가 되지 않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요.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미니스토리에 의전원을 설치해서 의과대학 병원을 유치해서 울산 시민들과 울주군민들의 건강권을 지키겠습니다. 네. 한 1분 정도 남았습니다. 유권자들께 지지하는 호소 시간 드릴게요. 울주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 이선호 열심히 4년 동안 군수생활을 했고요. 저는 언제나 울주군에서 진심을 보이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울주군에서 쭉 살아갈 사람입니다. 상대 후보처럼 서울 목동에 45평 아파트를 들고 있고 부산 해운대에 63평의 아파트를 들고 있고 울산에 그냥 4천만짜리 전월세에 사는 후보가 아닙니다. 저는 끝까지 울산을 지키고 그리고 울주군을 사랑하는 후보입니다. 저 이선호를 선택하면 울주군의 미래가 바뀌고 우리 어르신들의 노후가 바뀔 것입니다. 저 이선호를 선택해 주십시오. 네.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울주군의 출마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선호 후보와 말씀 나눴습니다. 울주군의 출마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선호 후보와 말씀 나누는